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희역 근처, 북한산 우희역 근처에 있는 북한산 우희천 계곡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특급 위치의 빌라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3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우희천 계곡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고요. 이 빌라 그 옆으로는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산책로로 그냥 들어가는 연결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희천 계곡 바로 앞에 있으면서 전철역도 산동거리에요. 그래서 교통도 좋고 너무 그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공기 너무 좋고 정말 약간 도심 속에 전원 생활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고급 럭셔리 빌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 있고요. 주차장 넓습니다. 주차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실사용으로는 한 23, 24평형, 24평형 이 정도 되는 그런 빌라에요. 등기상은 한 15평형인데 실사용은 한 23, 24평형 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빌라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방 3개, 방이 넓어요. 그리고 욕실 2개, 넓은 주방, 아늑하고 예쁜 거실, 베란다, 주차까지 가능하고 개별 창고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우이천 북한산 뷰 바로 산책로 계곡 앞에 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연결되어 있어 입지는 정말 단연 최고예요. 정말 약간 도심 속 전원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공기 좋고 주변 뷰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연이 바로 정원이 되는 그런 고급 럭셔리 빌라입니다. 매매가 3억 4천만원에 나왔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조명, 시원시원한 구조, 충고가 높아서 집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빠졌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주세요.